대한민국의 계속성 침해 헌법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선언하고 제3조 북한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의 대상으로 본다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대한민국의 근간이며 전문가 제4조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제66조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헌법과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려 시도하고 있고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다 헌법위의 촛불혁명을 두어 헌법의 최고 규범 지위를 부정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부정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대한민국의 근간이고 헌법의 기본이자 핵심 원리이다 민주는 당연히 자유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민주주의는 이름만 민주일 뿐 해산된 통합진보당이 표방하는 민주주의나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와 구분 자체가 어렵게 된다 2017년 말까지 활동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개헌특위 자문위는 개헌보고서에서 헌법 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을 완수한다 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평등한 민주사회의 실현을 기본사명 연대의 원리를 사회생활에서 실천 이라는 내용을 삽입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2월 1일 헌법전문의 촛불혁명을 명시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고 발표했다가 불과 4시간 만에 자유삭제 관련 내용을 철회 촛불혁명은 유지하는 소동을 빚었다 2018년 7월 교육부는 초중등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교육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한반도 유일합법정부 등의 문구와 북한 도발 북한 인권 등 북한에 대한 부정적 표현도 삭제한 개정안을 확정했다 자유민주주의 삭제안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자 자유민주주의를 되살리는 대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우회 서술토록 했는데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왜 그토록 자유삭제에 집착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의 자유로운 인격과련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교사의 학생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기상캐스터 리구